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모두를 깜짝 놀래킬 그런 무혐치, 그지 발사기 같은 인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참고로 무편집이에요. 제목 자식을 버린 남편의 생모가 수십 년 만에 뿅 하고 나타나더니 나한테 대틈 아이고 새아가! 이러네? 이런 미친! 나한테 너 따위 시모는 없다고! 원제, 집을 나갔던 남편의 생모가 25년 만에 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 아니 중반, 동갑내기 부부이고 결혼 5년 차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의 생모라는 사람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미쳤나 싶고 기가 차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남편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고 20년 전에 남편이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교 막내 신호인은 겨우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새끼들 다 버리고 양육권, 친권 전부 다 포기하고 도망간지가 벌써 20년도 훌쩍 남았는데요. 참고로 양육비 한 번도 안 줬대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즉 한 25년 정도 되면 본인 나이 60대 후반이 되면 말이죠. 다시 자녀들 곁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 정말 미쳤나? 누구 마음대로? 어의도 없고 괘씸하고 연락도 받기 싫고 아니 그냥 버르지 같은 그런, 어?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다 늙고 병들어가니까 그 버렸던 자식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 너무 티나고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 구역치로 올라와요. 여하튼 저는요. 이딴 여자야 절대 제 심으로 인정이 안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끊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조언 좀 부탁드리며 진짜 그지같은 일화 정말 많거든요. 좀 추려가지고 써볼게요. 당시 저희 시아버님은 마음고생 엄청 심하게 하다가 헤어지고 5년 뒤 더 젊고 능력 있는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고요. 제가 뭐 연애만 할 때도 집에 종종 놀러를 왔었는데 집안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새엄마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아주 나중에 우리 엄마 사실 새엄마야 이렇게 남편이 말을 하는데 물론 당시엔 남친이었죠. 전혀 예상도 못했던 터라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때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는 사실 이혼하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당신 아들과 결혼할 여자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거죠. 전화상으로라도 소개를 받고 싶어 한다며 처음으로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프 뭐 그걸로 인터넷 전화 같은 걸로 전화통화 했던 걸 기억납니다.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그 연신 아이고 고맙다.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 결혼식 못 가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뭐 이런 내용들 저는 뭐 그래요. 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바람이나 혹은 폭력 같은 거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살다가 너무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계속 같이 살다가 병나는 것보다야 그게 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래 이 아주머니 해외에 혼자 살면서 셋이나 있는 자식들을 못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보고 싶을까. 좀 안됐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 여자가 지새끼들 싹 다 버리고 캐나다로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 듣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계속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혼 가정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엄마가 양육권 침권 다 가져가고 안 뺏기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뺏긴 거 보니까 파탄의 사유가 그쪽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거나 포기를 그래서 한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에게 한번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갔답니다. 당시 남편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고 자기 자식들까지 버린 우리 엄마 이 여자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었고 가끔 이모들 통해서 오는 연락도 다 차단을 했는데 성인이 되고 한국에 잠깐 들어온 생물을 보니까 눈물부터 나오더랍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 마음과 서러움 이런 것들이 복합하게 복잡하게 섞여가지고요. 그렇게 온갖 욕을 하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대요.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서로가 애틋한 건 아니고 그냥저냥 안보나 묻고 폰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는다라고 했어요. 연말이나 연초 생일 축하 메시지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거 뭐 그런 거 말이죠. 여하튼 20년 전에 생모가 집을 나가고 그 20년 동안 가끔씩 한국에 들어왔으며 그 중에 두 번은 저도 실제로 얼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때는 저는 이 여자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너무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온몸에 기금속이 번쩍번쩍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 나이에 참 대단히 화려하더군요. 거기다 본인 건강과 젊음을 끔찍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국에 오면 반드시 성형외과랑 입영원 저병원 다니면서 온갖 건강검진 그런 뒤에야 그동안 못 봤던 자기 지인들 만나서 놀고 술 마시고 여행가고 그냥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더라고요. 가끔 SNS를 봐도 그래요. 비싼 외제차에 명품에 여기저기 좋은 곳 여행 등등등 캐나다에서 하루하루 뺀질 뺀질 잘 처먹고 잘 살고 있더군요. 아니 양육비도 한 푼 안 준 주제에 지가 처먹는 밥은 잘도 넘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 남편의 새어머니 그분의 뒷담화를 하는데 그거 우리 꽁꽁이 아버지 자산보고 접근한 거다. 우리 애들 살뜰히 못 살폈다. 등등등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아니 설령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가 버리고 간 자식들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키운 사람인데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식도 셋이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자식을 셋이나 키웠는데 그러면 올 때마다 선물이라도 사오지는 못할 망정 욕이나 해야 되고 아 당연히 저희 아버님 뒷담화도 해요. 성격이 어쩌네 저쩌네 그지 같네 살 때 어쩌네 있쩌네 그리고 최고의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5년 뒤죠. 본인 나이 60대 후반이 되면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남은 생을 자식들 곁에서 아들 손주보면서 살고 싶답니다. 나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귀를 의심했어요. 동생들 두 명은 지금 20대 중반 후반이고 글대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연애하고 잘 지내는데 특히 동생들은 너무 어릴 때 버리고 가서 그런지 엄마에 대해 애틋한 생각 1도 없고 분노도 없더라고 그냥 저냥 오는 연락은 받지만 본인들은 절대 안 하는 뭐 자기 생모 생일도 모르니까 말 다 한 거죠. 함께 살았던 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무관심에 가깝더라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해대면 밥이나 같이 먹고 어디 저기 북촌문 한옥마을 거기 한번 관광시켜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저희 찐 시어머님과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는 자녀가 있고 또 저희 애가 남편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남편 생모가 손주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언뜻 흘릴 말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시트 구해야 한다. 이런 소리 했더니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어이구 니는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너들 근처에 살면서 대신 봐주면 되지.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두 번 다시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되묻지는 않았어요. 되물었다가 관심 있는 척 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해도 자기 손주를 좋아하는 게 진짜 의심스러운 게 손주 선물이라고는 월마트 같은 데서 산 5.99달러짜리 싸구려 육아용품 딱 봐도 싸구려 재질의 마트 유아웃 그냥 캐나다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거 그런 물건들 테이블 매트, 꽃병 등 각종 인테리어 용품이나 올리브오일 그리고 뭐 고급 소금 이건 또 뭐야? 이런 걸 사다 줘요. 지금 돈이 없다면서 본인이 끼던 반지, 목걸이 이런 걸 주는데 나는 선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쓰던 거 받기도 싫어. 근데요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아 예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았어요. 이거는 실수 같은데 빌미죠 빌미. 거기다 본인은 포장도 없이 쇼핑백에 대충 넣어주면서 지가 받는 선물은 겉포장부터 고급진 건지 아닌지 얼마나 따져대는지 선물이 가격이 뭐가 중요하겠냐만은 본인은 금목걸이, 금팔찌, 다이아, 명품가방에 외드차 끌고 다니면서 아들 손주, 아들 손주 이렇게 노르리를 부르는 사람이 마트 옷이나 사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참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호구인 거죠. 손주는 보고 싶은데 지 돈 쓰기는 싫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제일 소름 끼치는 건데 이 미친 여자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아, 며느리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그래 밥은 잘 먹고 사냐? 우리 아들 보니까 살이 좀 찐 것 같다. 이젠 이거 관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리네요. 아니, 이렇게나 자기 아들 걱정만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두고 갔는지 의문이 들어요. 뭐 상견례도 안 오고 당연히 못 오는 거죠. 결혼식 때도 안 오고 그렇게 버리고 간 사람이 시어머니 대접은 왜, 아니 무슨 염치로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저 남편 체면상 한국에 오면 밥이나 몇 끼 먹고 관광시켜주고 아까 말했던 그 한옥 부촌 마을 거기 그러는 건데 이 여자 착각 오자요. 지가 심온 줄 알아. 자꾸 저희들 생활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이고 사돈이 보고 싶다. 사돈댁에 아들 보내놓고 인사 못 드리고 죄송하다. 한번 자리 만들어봐라. 다음에 한국 가면 보자. 니네 친정 사는 거 보고 싶다. 내 손주가 집에서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다. 오만 헛소리만 나불댑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특히 몇 달 전에는 남편 생모 이 할매 생일이라 어쩔 수 없이 싫지만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선물 물어봤더니 금목걸이 이지래요. 뭐라더라? 세상에 안 떨어지는 거는 금값밖에 없다고 하나? 뭐라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주 대학 들어가면 줄 거래요. 아니 어미랑 새끼도 떨어지는데 금이라고 안 떨어지나? 이 소리가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낯득도 안 됩니다. 공감도 안 돼요. 자식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또 겨우 다시 꾸린 과정에서 나름 적응하느라고 힘든 시기 보냈는데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지 혼자 잘 처먹고 잘 살고 있는 이 꼬라지가 너무 열받고 배가 아파 미치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이 호구가 많거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치가 빠른 남편은 나도 다 알아. 네가 느끼고 있는 거 나도 느껴. 이래요. 늙은이 최고복이 자식들 곁에서 손주 재롱 보는 거야. 늙었으니까 부양해달라고 버렸던 자식들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건데 나 다 알아. 근데 나 돈 한 푼도 안 도와줄 거야. 지금 우리 가정이 최우선이야.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래도 나는 다 싫다. 연락 자체를 아예 끊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아니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뭔 감정을 그렇게 느끼냐. 그냥 오늘 연락이나 받고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씹어. 이러는데 저는요. 이조차도 하기 싫어요. 싫은 이유 다 이야기하고 그냥 당당하게 연락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애들 사진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잘 안 해요. 제 나름 뭐 그래 뭐 소심하게 대응 중인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올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응?